광주시가 미래산업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. 이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팔기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산업국가 경제창업시를 개편, 문화경제부시장 산하에는 교육정책관을 두는 등 미래산업과 교육에 초점을 두어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, 시인프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종합건설본부, 도시절도건설본부와 관련해선 기존 6급 팀장제를 5급 팀장제로 개편하는 등 현장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다고 전했습니다.